자 또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기본서 262쪽 한번 볼까요 262편 보면 가로 3번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 중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전을 지정해 나갈 때 누구를 원칙으로 지정을 해주는가 1번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 전부 동그라미 시공 환지방식 동그라미 시행하는 경우는 그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이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제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 하나 보시고 263페이지 가로 4번 하나 볼까요 가로 하나 사법을 보겠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께서 바로 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로 4번을 보면 귀하이락 나오고 2번 시행기 나오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다 토지소자 2명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께서 야 너네들 규약을 정하고 사업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자 2명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무엇을 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규약 그것도 동그라미 2번 시행기정 이 시행기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공공시행자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50퍼스 초과여 출점 그런 법인 이런 자들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시행기정을 정해야 됩니다 시행기정은 바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한다 환지방식으로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시행기정을 정하고 한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시행기정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체크하고요 넘어가셔서 보면 264페이지 나오죠 264페이지 2번 시행자 변경사회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달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보내고 그 시행자에게 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교체벌을 할 수 있어요 교체를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이걸 변경사로 하는데요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1번하고 4번을 중요표 특히 4번 보면 그 전부 전부 더시발사업 전부죠 더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때는 토지소재가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하라고 시행해 주는데 그네들 더시발구역 지정권자부터 몇 년에 실식인가를 신청하려면 변경해도 할 말 없는가? 1년 그 말 했다 체크 다만 그 말은 안 보이게 지워버려 돼요 1년만 기하하시고 1년 자리에 6개월이나 틀린다 이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1번으로 올라가서 실식인가를 받아갔던 시행자들 몇 년의 사업을 착수해야 되냐? 2년입니다 2년 그거 하고 4번 1년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2번 3번은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큰 3번 더시발사업의 대기 나아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1번 거기에 공공시행자 다 줄 거예요 공공시행자 가로 안에 보이시죠? 공공시행자는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산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영관 지방사 이네들을 공공시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약적으로 국지전공 이렇게 써놔요 국지전공 국지전공 공공시행자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 국지전공 국정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60페이지에서 보았는데 260페이지 공공시행자를 꼭 이해하시고 그네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할애할 때 설계라든가 분양 등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건에 한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느냐 가로 2번 나와있죠 이 가로 2번이 2번 3번 나온 바 있으니까 3번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3번 나온 바 있으니까 꼭 봐두세요 그 실시설계 하나 그 다음에 부지저송사 둘 기반설공사 셋 저송된 토지 분양 넷 이 4가지 건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시행자일 때만 그러냐 공공시행자일 때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표로 가셔서 5번 하나를 볼까요 신탁개발 가로 1번 보면 거기는 민간시행자가 나와있죠 민간시행자 역시 아까 우리가 261페이지에서 봤어요 이런 민간시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바로 제출해 가지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바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처리해서 더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누가 시행자일 때 신탁회사하고 그 신탁회사가 신탁업자죠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처리해서 사업을 할 때는 꼭 승인을 받았는가 민간시행자에게만 제기합니다 민간시행자가 바로 지정권자부터 시행자층으로 받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처리해서 사업을 하려 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았다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처리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절 더시발잡이 나왔죠 이 더시발잡은 꼭 함자 시험에 나오고요 그 작년에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데 266페이지에서부터 271페이지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거기까지 쫙 연결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가로 1번 설립인가 나와있죠 1번에서 알아두고선 이 더시발잡이 안에 있는 터지수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더시발잡 만들어서 시행자로 등장해서 사업할 수 있냐 7명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냐 지정권자 두 가위를 먼저 보세요 7명 지정권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 지정권자에게 변경해 봐야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권고방법 변경은 경매한 사항의 변경에서 이거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한다 변경심 꼭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267페이지 가로 2번 설립의 동의가 나와있죠 설립의 동의 동그란 1번 중요해요 이 더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서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 요건 바로 환지 방식이 나왔다 아까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 결제할 때도 동의받으라고 했죠 그 동의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자와 토지서자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면적이 먼저 나와요 면적이 먼저 나오고 총수가 나중에 나온다 총수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걸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와지 또는 하면 틀리겠다 토지서자와 와했다 또는 하면 틀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동의 요건을 계산하고자 할 때 동의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안에 토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할 때 사유지가 있고 국공이겠다면 국공이 면적 사유지 면적을 싹 합해서 면적 계산해서 그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포함 그것도 체크 그 다음에 토지서자 총수를 계산하게 될 때 바로 그 한 필지에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한 필지에 100명이 공동수회하고 있다 100분의 1의 지분을 공유지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필지인데 공유자가 100명이 있다 그때는 그 100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서자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지 중 그 3번지 필지 보니까 거기는 공동서유자가 10명 있고요 그 10명인 자 보니까 집합금을 가지고 있는 구분서유자 있어요 이런 집합금으로 소유가 가야 한 법률에 따른 구분서유자는 그들 각각을 토지서자 합리함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꼭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 이 도시발격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남공고일 후에 집합금으로 소유가 가능한 법률에 따른 구분서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남공고일 전후 토지서자의 수를 기준으로 총수를 산정한다는 거 그리고 증가된 토지서자의 수는 총수에 추가 산정하지 말 거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이 도시발 조합 설립 시 여러분이 다 찬성한다 해서 동의서 줬습니다 그때 그 동의는 철회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철회하면 되냐 조합 설빙과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했다면 그때는 동의자수에서 쇠 빼줍니다 그래서 쇠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 조합 설빙과의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자도 동의를 한 걸로 간주해서 동의의 효력은 승계가 된다 이때 그 동의한 자한테 토지서금을 넘겨받았던 자도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데 그자 바로 조합 설빙과를 신청하기 전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자도 동의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 가로 3번 이 조합은 뭐까지 마쳐야 마침내 성립이 되는가 등기해야 된다 바로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만이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조합으로써 성립된다 등기해야 된다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설립된 거 아니다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인에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고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된다 2번 이렇게 등기하면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바로 법인이 되고 이 법인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데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을 갖는데 이 조합에 대하여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요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여한다는 것 민법에 재단법인도 있고요 사단법인도 있고 조합에 관한 규정 있는데 그런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준여하냐 사단법인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이 조합의 조합은 누가 되느냐 아까 그 도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들 중에 조합 설립시 동의를 한 자가 있을 것이고 반대한 자가 있을 건데요 그때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조합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30인의 등기를 하였다 조합 성립됐다 이런 절차가 거쳐서 조합이 성립되면 동의를 분만하고 강제적으로 그 도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소자들은 모두다 모두다 당연한 조합이 된다 동의한 자만 되는 거 아니다 모두다 된다 토지소자만 되지 건축물소자 지상권자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의 권리무 이 조합원들은 조합 구성원으로서 조합안건을 의결할 때 총이 열면 참가해서 의격권 행사입니다 이 의격권은 보유 토지면적 A라는 조합원은 100종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B라는 조합원은 바로 2000종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면적이 필요해서 의격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격권을 행사한다 이 기충이에요 바로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합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원 그 사람한테 그 땅을 넘겨받았어요 그 땅을 받은 사람이 의리라는 조합원인데 그때 갑이 가지고 있는 의격권이 있을 것이고요 의리 가지고 있는 의격권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경우는 말입니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도시발교관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수의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조합정관위인 이청원에 따라 본래 의격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수의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격권을 승계할 수도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해 들어갈 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가지고 조합장 임금도 줘야 되고 직원 뽑아서 일시킬 때 임금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경비라 하는데요 이런 경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조합원이 내야 되죠 하늘에서 돈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구친 거 아닙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도시발조합을 바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부담한다 이게 바로 의무상이 되겠죠 그때 272패를 먼저 볼까요 271패를 보면 조합원의 경비부담이 나와 있죠 이 조합원이 경비를 내야 하는데 안 냈습니다 야 부담금 내라 조합 측에서 거기서 보냈습니다 안 냈습니다 그러면 연체료를 또 부과한다는 겁니다 연체료 연체료까지 부과했는데 그 조합원이 또 버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징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조합원 직접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시장수 구청장 제주도민 특별자치도사에게 징수를 이탁할 수 있다 징수를 이탁받은 그네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조합 측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수수료를 줘요 징수한 금액이 100원이었다면 100원의 4%의 4원을 다시 교부해줍니다 이 4% 100분의 4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69표로 가십시다 269표로 보면 자 그 동그라미 3번 3번 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 모여라 해가지고 지금 우격권에 행사하려고 했는데 바로 아까 한 필치 속에 100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때 100명 모두 다 조합원의 주의를 인정합니다만 우격권을 행사할 때는 100명 한 명 한 명에게 다 우격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100명을 대표하는 그 한 명에만 우격권을 주게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게 구분소자가 있다 집합금으로서 이미 가난 법률에 따른 구분소자가 있고 구분소자들이 바로 땅에 대한 공유지문을 10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그네들은 모두 다 조합원의 주의를 가지고요 그리고 조합안건을 의결할 때는 각각 하나하나의 의결권을 법조로 행사하게 된다 누구는 구분소자들은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의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공남 공고일 후에 집합금으로서 이미 가난 법률에 따른 구분소자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자권을 취단하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때 바로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이 총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재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받으시고 가로 3번 이 조합의 임원 조합장의사 감사는 꼭 둔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둔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임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라 해서 다 의결권이 있는 거 아니었죠 아까 공유 토지의 경우는 100명이 공유자다 그러면 100명 중 99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고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 조합장의사 감사하라고 하는 임원을 뽑을 때 산임할 때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출마해서 바로 될 수 있다는 것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조합장의사 감사는 어디에서만 산임하는가? 총회냐 대원회냐 둘 다 되냐 아니다 오직 총회에서만 바로 조합장에서만 산임이 돼야 된다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가시죠 3번 이 조합장의사 감사가 임원진이 되는데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즉 도시바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죠 조합원 중에서 바로 산임되는데 그러나 모두 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임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임원으로 결격사유로 합니다 바로 이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로서 조합원인데 조합원 중에 오 그 소유자 보니까 두 살 먹은 애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 두 살 먹은 애가 조합장으로 출마를 했다 조합장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조합사물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의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문동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친구들을 가정보로 해서 딱 그 피성년 후견이다 이렇게 선고를 해놓습니다 좀 왔다 갔다 사문동력이 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선고를 해놔요 이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자들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회의를 할 수 없는 자 해서 제한능력자 행위할 때 제한받는다 제한능력자를 합니다 이런 제한능력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것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위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바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면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도 근신을 해야 한다 보아서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합원은 토지소자 도시법관에 있는 토지소자면 강제로 다 된다 했죠 이네들은 뭐가 될 수 없는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하시고 또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조합장에 있던 갑이 바로 이사 감사 이런 걸 직원을 해볼 수 있냐 안 된다 겸할 수 없다 거기에 사본 나아 있죠 조합이면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바로 토지가 있어가지고 조합장 출마해서 당선돼서 조합장이 됐는데요 그 자가 다른 지역에 또 땅을 사놨는데 거기서도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고 조합을 만든다 합니다 오 거기에서도 조합장 출마해서 해보자 그래서 양쪽에 조합장 딱 잡고 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서 한 번 임원했으면 다른 지역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임원을 해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겁니다 4번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5번 잘 나와요 이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이사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사들도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자들이 조합 행위와 관련해서 법률상 행위를 했다면 그 법률 행위 효과는 조합에 귀속되어서 조합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네들은 조합의 이익을 대비한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과 또는 이사란 자들이요 자기가 몸담궂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한다 그러면 자기익을 우선시하고 조합의익을 해칠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러 배제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5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임원 후 침묵을 하겠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다 조합 사물 총괄을 책임지고 있다 조합장은 총회의 의장이시다 대원의 열면 대원의 의장이시다 이사 열면 이사의 의장이시다 엄청 세죠 그 다음에 이사란 자는 정관에서 정합에 따라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의 사물을 분장해서 처리합니다 감사는 해결을 감사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총회가 있고 대원의 하나 있죠 가로 1번 이걸 가지고 또 작년에 함재가 나왔어요 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이런데 이거 다 조합 총회를 열어서 다 의결해야 되냐? 아니다 딱 밑줄 친 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것은 오직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는 권한대행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만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다섯 개가 있다 이걸 또 작년에 출제했네요 또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는 절대 의결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러면 달달달 바로 조합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내용 조합은 권리물을 담고 있는 정관 이걸 변경할 때는 오직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조합을 왔는데요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개발기획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개발기획인데 이 개발기획을 수립하고 병행해서 의결해가지고 지정을 제출합니다 그럴 때도 총회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다 이걸 선임을 하죠 이걸 임원이라 합니다 임원을 선임한 것도 오직 총회에서 만난다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을 실식 인가고시 받았던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러 온다면 환지 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인 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인가받고 시장, 군수구청장, 제주문 특당한테 인가받아서 확장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환지계획입니다 이 환지계획 한번 딱 짜지면 그 계획도로만 환지체문에서 땅을 줍니다 엄청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을 해서 의결할 때도 총회에서만 한다 그 다음에 조합을 해산하려고 해요 조합을 합병하려고 해요 그럴 때도 총회에서만 의결해서 처리합니다 다만 청산이 다 끝났다 조합 사무 다 끝나가지고 사업도 종결되고 돈 주고받는 청산이 완료됐다 청산이 완료됐다 청산이 완료된 후에 바로 조합의 해산 문제는 대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금방 그 내용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또 자세히 써놨죠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보면 다음 의상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270페이지 대원회를 봅시다 이 대원회는 총회에 관할 대행격으로서 바로 조합의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수가 50명 이상이면 들 수도 있다 50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은이 바로 50명 이상이면 대원을 들 수 있다 50명 들 수 있다 도의한다 그럼 들고 들 수 있다 이때 대원회는 대원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바로 대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중에서만 지원관이 제한을 따라 선출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중에서 지원관이 제한을 따라 대원을 선출합니다 이 정도를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실시계획이 나와있죠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1번 읽어두세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실시계획은 뭐가 꼭 포함되냐 지금 그 도시법으로 지정된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지구단익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어서 지구단익 계획이니까 지구단익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구단익은 누가 만드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해서 만듭니다 2번의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그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실시계획 고시가 나있죠 이제 이 지정권자께서 실시계획 고시를 해주게 되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익 계획도 확정고시됩니다 그 내용이 가로 4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4번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마지막에 이거 중요하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누가 고시했다고요? 지정권자가 누가 작성했습니까? 시행자가 작성했죠 이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동그라미 1번 273페이지 마지막에 가로 4번 1번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것도 줄 것이고 실시계획을 딱 동그라미 채워요 동그라미 채워가지고 밑에다가 지구단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이 실시계획 속에는 지구단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했다는 그 도시군갈계 이 지구단익을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죠 그런데 그런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상인 그 지구단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했다는 도시군갈계 결정이 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고시하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단익도 바로 고시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때 고시는 뭘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하는데 도시군갈계 고시하는 걸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 확정된다 이거죠 이 경우 종전의 그 도시군가로 결정한 사항 중 이 사업장 안에 종전의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계획 고시로서 이 지구단익 확정고시됐죠 그러면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이 장소는 신법이라 할 수 있고 종전의 결정했던 사항은 국법이 될 수 있어요 법으로 말합니다 이때 신법하고 국법이 상처하면 신법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의 것들은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거기에 체크합니다 종전의 도시군가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다 변경된 것을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가로 결정된 사항보다 이번에 고시한 실시계획 사항이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쭉 넘어가시면 278페이지 도시기발사업의 시행방식이 3가지였다고 했죠 1번 읽어두세요 수용 또는 생방식 하나 환자방식 둘 혼자방식 셋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시행방식이 3가지였는데 어떤 사유가 그 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시행방식별 사유들이나 했죠 1번 환자방식은 가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방식이다 2번 수용 생방식은 계획적 체계적이고 바로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 그것도 넘쳐요 그래 이 세종시라든가 지금 판교 1기 신도시 뭐 이런 거 지금 또 수도권에 최근에 현 정권에서 도시발 구역 지정했던 장소들 있죠 이거 콩마르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합니까 집단적으로 합니다 집단적으로 하게 될 때 수용 또는 생방식을 해야 한다 이거 집단적 집단적인 하면 수용 생방식 집단적인 안보이며 환자방식 그래 환자방식을 보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공공서를 정비를 위하여 토지 교환 분합 구역변경 지목변경 형제변경 공공서를 설치변경이 필요하다 그때도 환자방식 특히 2번 그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 높아 수용 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많은 보상과 공사부가 들어갈 것 같다 부담스럽다 그때도 환지방식을 가지고 개발해서 원칙력이 끝냅니다 주고 그 다음에 혼자방식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위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가로 3번 시행방식을 변경하겠죠 이 사업을 할 때 시행방식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언제 변경할 수 있냐 지정권에는 도시발급 지정 이후에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경우에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정도 도시발급을 다 지정하고 나서도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 공공시행자가 바로 도시발급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시행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요 2번 공공시행자가 바로 혼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 3번은 통과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가로 밑에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때 순차적 개발해서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발급 내해 새로 건설하는 주택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이걸 약적으로 순환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순환용 주택 이렇게 도시발급이 있는데 여기 A가 원점층 살고 있고 B가 살고 있고 C가 살고 있어요 그때 이네들 이전 조치할 때가 이렇게 이쪽에 새롭게 집을 친다든가 기존에 건설된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리 이주하고 이거 철거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주하고 철거해서 사업을 순차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순환 개발하고 그래요 순차적 개발하고 합니다 이때 이용하는 이 주택을 바라는다고 순환용 주택을 합니다 이런 순환용 주택에 바로 도시발 사업으로 철거하는 세입자 주택의 소유자 이네들을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도시발급을 순차로 개발할 수 있다 이때 순환용 주택 사용해가지고요 시행자는 이런 순환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넘어서 보면 바로 주택 공급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이렇게 임시로 거주를 하게 크로마는 이 주택을 순환 주택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네들을 임시로 거주시설 사용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시 거주했는데 사업 끝나고서도 여기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그냥 그분들한테 분양한 걸로 보고 바로 임당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로 3번에 그거 나오는데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 때에는 그네들한테 그냥 그 것들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고 이렇게 그네들한테 분양했고 임대를 해준 경우라면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 주 대책 대상자일 때에는 그네들에게 또 환지 방식에서 개발이 끝난다면 또 땅 줄일은 없다 그냥 이걸로 대체하자 환지 대상에서 제하고 또 이 주 대책을 수방관주해서 자기 의무를 단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83페기가 나오는데요 283페기는 제5장 수용 생방식의 사업식에 나와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죠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Antgreasia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쉬field 잘 안하셨는데요 afin republic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